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종목은 TinkWare, 종목 코드번호 084-730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오후 3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리겠고요.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으니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TinkWare. iNav이 가고 블랙박스로 성장하자. 뭐 iNav이도 잘 팔리면 좋겠죠. 내비게이션, 택시 전용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위치 기반 서비스 첨단 차량 IT 기술 전문 기업이죠. TinkWare, 내비, 블랙박스, 타블렛 PC, 스마트 지도 서비스. 그리고 현재 BMW와의 블랙박스 공급 계약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성사가 된다고 하면 잠재매출이 5천억대 정도 예상이 되는 측면.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북미, 유럽, 일본 등은 이제 블랙박스 보급률이 아직은 낮기 때문에 점점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시기인 것은 TinkWare에 있어서 기회다. 그리고 일본 블랙박스 시장 내에서 한국산 제품 비중이 2017년에는 이제 4.75%에서 2019년 7.8%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량 관제 및 B2B, B2X 맥락에서 지도 빅데이터의 가치가 재평가되어야 하고 이것은 이제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최근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자 TinkWare 택시 전용 내비게이션 iNavi MXI 출시 TinkWare가 택시에 특화된 내비게이션을 출시한다. 운행시 필요한 기능 연동을 강화했고 가격은 399,000원 정도. iNavi 웨어가 기본 탑재되어 있고 직관적인 경로 안내와 주변 정보 전달이 특징. 롱텀 에볼루션 LTE 혹은 스마트폰 테더링으로 연동되어서 실시간 교통정보 및 경로 안내, 주변 편의시설 검색 등이 제고된다. 별도 통신 동굴 장착 시 네이버, 인공지능, AI 플랫폼, 클로바도 사용할 수 있다. 음성명령을 통한 목적지, 주변시설, 날씨 검색, 실시간 도로별 교통상황 안내 등이 지원된다. 그리고 택시 운행에 필요한 앱 비터기를 포함해 비롯해 빈차 등 그리고 택시 표시 등도 이제 연동 지원한다. 하여튼 뭐 택시 기사 분들한테는 필요한 요런 플랫폼 iNavi MXI를 출시했다라는 거. 탱크웨어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지수 조정 때 최저점 14,750원을 찍고 다시 61선으로 반등을 해주면서 여기서 바닥을 잡는 듯 하면서 21선을 돌파하는 강한 양봉이 나왔으나 다시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어 좀 다시 조정을 받고 어 다시 요 구간에서 현재 음 저점을 다시 잡고 갈지 여부 하루 정도 더 확인이 필요하구요. 내일 뭐 21선을 바로 돌파해주면 뭐 좋은 그림이겠으나 뭐 하루 정도 어 지금 요 라인 지지 테스트를 갈 수도 있겠다. 15,5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뭐 매수를 한다기보다도 조금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21선 안착 여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뭐 가장 탱크웨어 있어 갖고 가장 강력한 모멘텀은 BMW와의 어떤 계약 공시가 되겠죠. 이것이 뭐 언제 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모멘텀 BMW 재료가 탱크웨어 주가를 가장 크게 상승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들고 그래서 지지 테스트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뭐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15,200원 14,750원 까지 일단은 열어 놓고 봐야 된다. 하방에 대한 부분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염두를 해 둬야 된다. 혹시나 뭐 BMW 계약이 빠그라진다 라고 하면 무산된다 라고 하면 뭐 이런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요 라인은 좀 잘 지켜 줄 필요는 있겠습니다. 잊고 만약에 이제 상승시킨다 라고 하면 일단은 여기서 이제 요 라인 있죠. 18,200원. 요 라인이랑 상승시킨 1 부근 18,700원. 그리고 만약에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뭐 한 19,600원에서 2만원 사이. 2만 800원 사이. 요 정도도 노려볼 만하겠고. 현재 구간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그래서 21선 안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 뭐 프로그램 매수세는 좀 들어와 주면서 외국인이 오늘 좀 들어오긴 했네요. 자 외국인이 최종적으로 17,000주 정도 들어왔습니다. 기관도 서포. 금융투자 쪽에서 100주 정도 기타 범위 오겠죠. 요렇게 들어왔고. 일단 외국인이 들어왔다. 그래서 뭐 내일 하루 정도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핑크웨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주봉상으로는 21선을 좀 지지해주는 요런 흐름이 있고요. 월봉상으로도 514. 그래서 지지 테스트가 만약에 내일 들어간다고 하면 한 번 더 눌림을 줬다가 다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동안은 뭐 요런 좀 박스권을 유지해 주면서 돌파하지 않을까. 아니면 내일 바로 돌파가 나온다면 그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요런 흐름. 그래서 뭐 주식은 예측하는 게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뭐 대응의 영역이죠. 뭐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대응을 해야 되겠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핑크웨어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핑크웨어 관련해서 뭐 좀 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 주시고요.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상단에 AP투자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되는데요.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요.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탭에서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을 올려 주십니다. 자 하나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3월 29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소장님께서 이 댓글을 통해서 무료 추천 종목을 이 탭을 통해서 추천을 하시게 됩니다. 먼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 보셔야 할 사항들 여섯 가지 읽어 보시고요. 자 7시 45분부터 해서 아침부터 해서 이제 소장님께서 이렇게 미국 시왕이라든지 미국에서 지금 지수에 대한 그런 상황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져야 할 포지션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시고요. 장이 이제 9시부터 시작되게 되면 이렇게 종목이랑 현재가, 현재가 매수가죠. 매수가를 주시고 그 다음에 목표가, 선절가 이렇게 제시를 해 주십니다. 보통 이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오고 있고요.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하면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리딩이 나오고 있고요. 뭐 선절가도 제시가 되었으니까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무료 추천 종목들은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시거나 주식시장의 시황의 흐름에 대해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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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